자, 녹화를 시작하구요 220 데몬 어벤져 하드루시드 입장컷 도전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했는데요, 바로 갑니다 화이팅! 람불 메용투 레버넌트 엠버 미래 레버넌트 15초전 소환소 나이스 레버넌트 5초전 2 1 암브리필 바인드 자, 불피 아우, 불피 썼는데 왜 죽었냐 프렌즈 풀해보기 불피 불, 불피 프렌즈 켜주고요 아이씨 불피 오버러드 리필 남불 나비 나비 한 번 풀게요 불피로 살았구요 킬채 아! 아 1페이지가 가끔 엇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구 1페이지가 가끔 엇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구 자, 오라이프군 안물 실체 os 1블람 1블람 5t 바나나 5t 6t 3t 5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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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t 도로쪽으로 빠지고 안전하게 할게요 풀고요 2점 소환수 버섯 위치 봐라 레버넌트 쓰겠습니다 빠르게 넘기죠 배파 아킵시다 아 저게 극들기가 있다고 해서 아깝지가 않아요 1배가 억가가 좀 심해서 그냥 그게 맞아 포비드 써서 안전하게 피가 좀 차긴 하는데 안전하게 합시다 피가 좀 차긴 하는데 안전하게 합시다 소환수 담벌 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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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좋아요 칼날 화반 몇 잠깐만요 좀 안전하게 두피 회복이 안되거든요 소환수 반금 오라이프 미리 써주고요 나비풀 생각합시다 다잉뒤 중급뒤 중급뒤 그래요 나비 풀어주세요 안부 오버러든 소환수 운전하게 빠지고요 좋습니다 를피 프린트 다 지켜주고요 암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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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즈 떨어지냐니? 다음 강공 보고 그킬 없더옵시다 타이밍이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오버러드 레버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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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초전 5초전 4비덴트 써주고요 어 좀 안전하게 파줄게요 오버러드 남불 어우 죽을뻔 피해보 피해보 나이스 어 풀어주고요 칼날 조심 프렌즈 풀고 피해보 불피 프렌즈 켜주고요 오라이큰 맞춰주세요 실제 좋습니다 암글 강불 오버러드 리핀 피해보 강불 살짝 끊어주고요 나비해제 나비해제 자 중불킬 갑니다 살짝 끊어주고요 바인드 넣어주고요 중불킬 엠벅 실체 이제 슬플레이드 슬플레이드 레그너로 슬플레이드 슬플레이드 소방수인것 같은데요 피해주고 나비한번 제거해주고요 칼날 조심 암글 아씨 야 너무하네 수완수 오버드 리필 자 한번 풀어주고요 나비필게요 자 극틀각입니다 레버넌트 조금빙 오버드 리필 뜸 뜸 뜸 뜸 뜸 뜸 뜸 뜸 좀 말렸네요 포비드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소환수로 실제 제사용 세범 살짝 빠지고 실제 날려줍니다 프렌즈 풀고 피치고 불피 자 불피켜줍니다 날보이저 칼날 조심 날보이저 칼날 조심 남불 실제 실제 빠지고요 자 좋습니다 소환수 남불 실제 루 sorcer 시밀 요거는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야 시 셀 여 이빴 자 빠지겠습니다 강공 나비 작가는 대기 레버넌트 쿨 때문에 좀 대기하겠습니다 프렌즈도 끌게요 불피 피치워주고요 나비암 치워줍니다 소환수 칼날 조심 나비암 치워주고요 팩 헬로어 어휘가 없네 어휘가 없네 인성 터졌네요 진짜 야발윙이 자 한번도 푸는건 안되거든요 바인드가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나비가 많아서 나비를 한번 보고가야될수도 있어요 오라에폰 바인드 레버넌트 엠버 미레 암부 넣어주고요 슬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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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러지 슬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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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루시드 입장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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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